양양군이 여름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0명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군청 자치행정과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자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개조로 나눠 각각 20일 동안 해수욕장 해변 방송, 아동센터 학습 도우미,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행정 보조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속초시도 123명을 선발해 30일 동안 해수욕장과 공영주차장 질서유지 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